안녕하세요. 게임 놀이틀다. 신이탑 발매되었습니다. 쿠폰 필요하신 분들 있겠죠. 제가 쿠폰정보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시인 쿠폰코드구요. 메모하세요. 쥐우띠우 FGSIK라는 알파벳이구요. 무상부유석 300개 줍니다. 자 적으셨나요. 자 내리겠습니다. 고드 입력방법 ios 아이폰 첫번째 인데요 인게임 화면에서 이름이란 뜻입니다. 자 왼쪽위에 자기 이름이 있죠. 저걸 복사를 하세요. 카피 라고 써 있어요. 여기에 여기를 누른 다음에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.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알림 버튼이 있어요. 이거 확성기 알림이 쿠폰 사용방법을 탭하세요. 자 이어서 선별자 여러분이 뭐 링크 있어요. 자 여기서 코드 입력 페이지로 이동해서요. 회원번호에 2번에서 복사한 자신의 아이디를 넣고 쿠폰번호를 넣으세요. 교환이 완료되면요. 메일에 항목이 들어갑니다. 자 이어서 모바일 폰에서 안드로이드 역시 자신이 아이디를 이름을 위해서 누르세요. 복사하세요. 아 이름 탭에 들어가고 죄송합니다. 코드 입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코드 입력 자 기타 부분에서 코드 입력을 탭하여 여기 있죠. 기어 여긴 바로 안드로이드는 편리하군요. 코드 입력을 탭해서 코드 입력 교환이 되면 메일에 항목이 들어갑니다. 간단하죠? 자 이렇게 코드 알려드렸고요. 가장 중요한 코드 바로 이것입니다. 적으세요. 게임너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